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쉬운 말 같지만 성공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상품화에 성공한 미국의 퀄키사의 CEO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창조경제 모델로까지 꼽히고 있는 퀄키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홍성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계란이 몇 개인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계란 보관용기. 배를 가르지 않고도 동전 크기를 감지해 얼마가 들었는지 알려주는 저금통. 모두 일반인들이 낸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미국 퀄키사의 제품들입니다. 아이디어가 제출되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능성 있는 제품군을 추리고, 다시 토론을 거쳐 어떻게 상품으로 내놓을지 결정합니다. 몇 명이 상품 개발에 참여했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콘센트 개발에는 2천 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되기만 하면 각계 수천 명이 달라붙어, 디자인에서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수익은 기어 정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주위 같은 대기업이 퀄키와 손잡은 것도 서로에게 도움, 즉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가 빛을 보기 힘든 우리와 사뭇 다른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창조적인 물건이 많이 나왔지만 판로 확보가 안 돼서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맞습니다. 즉 유통이 확보되지 않으면 창조적인 물건도 공연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창조가 안 나오는 것이죠. 퀄키 측은 퀄키의 사업 모델은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